네 우리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휴일이기도 하고 또 날도 좋은데 주님 전을 찾은 성도님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넉넉한 주님의 은혜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같은 본문을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지난주는 16절부터 32절까지였어요. 크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장면까지의 이야기를 쭉 풀었다면 그 안에 있는 삽입되어 있는 한 본문만 오늘 조금 다루면 되거든요. 지난주 내용을 조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임금을 욕한 사람들이었어요. 16절부터 상반부에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뒷부분에 보면 또 26절인가 29절부터 또 뒷부분은 또 욕한 부분이 나오는데 표로 한번 지난주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희롱했던 사람들 주님을 욕했던 사람들인데요.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고 유다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옷을 입혀가지고 희롱했습니다. 그쵸? 유다 백성들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된 이미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능력을 행해 보라고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조롱의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의미가 있죠? 제가 이 핵심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표를 보겠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 왕처럼 옷을 입히고 희롱했던 것은요. 네가 왕이야? 라는 조롱이었습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아니 만왕의 왕이라며 정말 왕이면 그런 모습 있을 수가 있겠어? 하면서 왕의 자격을 논했죠. 넌 자격이 없어. 자 그 다음 볼까요? 유다 백성들은 또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메시아면 능력 보여야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보였던 그런 기적들은 다 어디 갔니?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메시아로서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난주에 이 두 부류의 조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하는 내용. 당신은 임금으로서 자격이 없다. 당신은 메시아로서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고백하는지 주님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셨는데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순간순간 펼쳐지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단 한 분이신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걸 자문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렸지요. 오늘은 그 두 부류의 사이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있었죠. 이 시간 선상에서 이 두 부류의 조롱과 욕 사이에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어쩌면 앞서 나왔던 로마 군인들은 좀 패거리였죠. 근데 이름이 안 나와요. 뒤에 나온 유다의 백성들도 조롱하고 뭐 이렇게 모욕하고 희롱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요.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시고요. 제가 20절 읽고 21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 뭐 너무 유명한 이름이죠.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라는 별칭 새로운 이름을 주님이 주신 거지 시몬이었던 것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인 시몬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시몬이라는 그 이름은 유대식 표현이에요. 유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철수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런 이름인데 이 지명은 구레네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레네가 어딘지 제가 좀 지도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지중해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복음에 전달되는 모든 과정이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맨 오른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저 왼쪽에 지금의 이탈리아라고 부르는 나라의 수도인 로마가 또 로마 제국의 수도가 거기였지요. 그러면 이 아프리카 지금으로 얘기하면 리비아에 있는 도시 그 가장 튀어나와 있죠? 지중해 쪽으로 가장 튀어나와 있는 도시가 바로 구레네가 되겠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뭐 이 정도만 한번 볼까요? 네. 이 정도입니다. 구레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그림에 보면요. 이 구레네 시몬을 가리켜서 완전히 얼굴 다 흑인. 온통 흑인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들이 있어요. 뭐 성화도 있고 또 최근에 나오는 어떤 영화에도 보면 흑인이 이렇게 지고 가는 그런 그림도 있는데요. 북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 출신 이방인인데 뭐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방인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소수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저 멀리 구레네까지 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 이제 유대인으로서 멀리 살고 있지만 6월절을 맞아서 이렇게 고국으로 방문한 그런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 그런 추측에 의거하여 볼 때 시몬은 예수를 잘 알았을까요? 시몬은 예수님을 잘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멀리서 배를 탔든 융으로로 행하였든 아마 이 동네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니 저 위에 있는 변방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선한 말씀과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구레네 지역에서 온, 그 시골에서 온 그 이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하게 되죠.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억지로입니다. 시몬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하고 싶어가지고 알고 예수님 보니까 가녀리고 피도 많이 흘리셨고 힘드실 것 같고 아니 예전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치유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2만 명을 먹일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은혜 갚아야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아마 예수님을 잘 몰랐을 것이고요. 아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이거를 대신 지게 할 사람을 둘러보다가 시몬을 택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표준세 번역에 보면 억지로라는 표현을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입니다. NIV 영어성경에 보면 Force him to carry the cross 라고 해서 아예 강제적으로 반강압적으로 어떻게 보면 로마 군병들이 들고 있는 창이나 칼 같은 거에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로마 군병 뒤에 있는 공권력 어마어마한 황제의 권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행했던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사형수인 예수님이 이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실 때 아마 거기 군중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희대의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뭐 살인한 사람, 정치범, 반역을 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불과 일주일만 전반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스타덤에 올랐던 종교의 어떤 스타가 되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은 아마 보기 드문 장면 아니겠습니까? 많이 모였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미 제사장들이나 종교 기득권자들 피식피식 웃으며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에게 돈을 받고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이렇게 매수당해가지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외국에서 이방 디아스포라들이 6월절을 맞아서 왔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의아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사람을 로마 군병들이 보다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왠지 권장해 보이고 힘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좀 어리숙해 보였는지 군대에서요. 갑자기 이렇게 작업을 할 일이 생기잖아요. 야야 몇 명 작업 좀 해야 되는데 도와주려 없냐? 예를 들어서 행정보급관이나 뭐 이렇게 소대장이 얘기를 하면요.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을 내려버립니다. 안 봐요. 안 마주쳐요. 군대에서는 눈 마주치면 그냥 바로 데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로 사역을 할 때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임원들 데리고 어디 가서 훈련하고 또 같이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밥 먹을 때 제가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훈련 차원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뭐 식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식기도 정도야?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도 임원, 학생회장, 총무, 부회장 이런 친구들인데 그래서 우리 누가 오늘 기도해보자 우리 가만히 있자 하면요.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을 감아버려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기도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눈을 감던가 눈을 내리깔던가 아니면 왠지 예수님이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데 몸 모르던 순진했던 구레네 출신의 이 시몬은 권장한 육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대신 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시몬의 그 마음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한 겁니다. 아, 재수없게도 하필이면 억울하게 억지로 붙들려. 모두가 다 뭘 표현하고 있냐면 내 의도와 내 생각, 내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내용의 결과를 알듯 억지로 하는 그 일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섭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군대에서 억지로 그냥 붙들려가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곳저곳에서 억지로 부모님이 뭐 시키니까 설거지를 하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든 우리 아이들 억지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공간 가운데 있으면요. 이 억지로가 놀라운 은혜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임금을 욕한 사람들과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줬던 구레네 시몬을 조금 비교해보면 이런 표를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임금을 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입니다. 의지가 어떻습니까? 임금을 욕한 사람들은 자의였어요.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뭘 했습니까? 욕했어요. 침뱉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내키는 대로 말을 내뱉고요.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걸 자의라고 하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반면에 구레네 시몬은 어떻습니까? 타의였습니다. 로마 군병, 공권력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의지는 없었어요. 아마 저 구레네에서 멀리 이 6월절을 지키러 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계획에 사형수의 십자가를 져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한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하지만 좀 속된 말로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면서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음 볼까요? 임금을 욕한 사람들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분 해소가 좀 됐을 거예요. 에이 퇴! 재수없어! 예수라는 사람 내가 좀 믿었는데, 신뢰했는데 그래도 내 저 사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저 사람 조금이라도 생각했지만 메시야로 생각한 게 참 후회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침뱉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아마 기분이 조금 해소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분명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저주가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던 유대인들 그들의 머리로, 그들의 피로 이 대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외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모든 대가가, 그 모든 죄의 짐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최악의 죄까지 덧붙여져서 너를 울가맬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구레네 시몬은 어떻습니까? 아마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 감정은 억울함이었을 겁니다. 하필이면 왜 내가? 왜 내가 해야 되지? 재수없게 걸렸네? 참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네? 하지만 구레네 시몬에게는 분명한 보상과 축복이 따르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어쩌면 표현의 자유가 또 풍성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으로든 아니면 그냥 주변 사람들과 만나고서든 이렇게 남 얘기를 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정치권 비방하는 것은 이제는 당연히 공인된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대통령을 욕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을 욕하기도 하고 거대 양당, 두 당을 서로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당들을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요. 어쩌면 교우들끼리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욕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후련해져요. 누구를 욕하고요? 욕했는데 누가 고개라도 한 번 끄덕여주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괜히 동조도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주기만 해도 아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분명한 주님의 잣대,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임금을 욕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대가와 저주가 있었고 어쩌면 억울하게, 억지로, 타이로 그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에 동참한 이 구레네사람 시몬에게는 축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대가를 치르는 마음대로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설사 그것이 억지로 일지언정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의 길, 믿음의 길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샌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내 맘대로의 길이 아닌 어쩌면 내 뜻과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걸어가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와 억지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렇게 좀 빗대어 보았는데요 그럼 억지로 그 길을 걸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그의 인생 가운데 바로 나타났던 사건과 그의 후대 가운데 나타났던 놀라운 형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화면 보시고요 우리 21절 오늘 본문 이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저는 두 가지로 이 억지로의 그 은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광스러운 그 첫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예수님은 사형수의 길 아닙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죠 지금도 필리핀에서는요 부활절쯤 되면 고난주간 부활절쯤 되면은 굉장히 큰 행사가 하나 열려요 거기는 이제 가톨릭 국가니까 가톨릭이 대부분인 그런 나라니까 이 필리핀 북부 말씀인데요 이쪽에 보면 행사가 열리는데요 실제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사를 해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면서 조금 끔찍하긴 했는데 못이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런 대못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못을 보니까 조금 얇은데요 이렇게 길다란 못으로 딱 이렇게 고정 다 시키고요 응급 처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준비해놓고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자원한대요 왜 그럴까요? 혹시 막 고통받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겠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어쩌면 그 대못을 박는 것 채찍질 당하는 것 그런 고통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여기에 그 얇은 못이라도 한번 박아보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약간 저는 볼 땐 좀 건강해 보이진 않는 그런 퍼포먼스 같긴 하지만 그 마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그저 특권을 넘어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나를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고난의 짐이에요? 잘못해가지고 죄절 질러가지고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십자가예요?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지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바울이란 사람은 그래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바울의 위대한 고백 뭐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몇 개 꼽자면 다섯 손가락 하나 열 손가락 안에 들만한 그런 위대한 고백의 말씀 아닙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주님이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도 동참합니다 우리 골롯에서 말씀 배울 때도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고백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사도바울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의 십자가 참여예요 십자가 동참 사도바울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요 사도바울 하면 또 빼놓으면 서운할 만한 베드로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그는 나중에 순교할 때에 로마에 순교할 때에 어떻게 순교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이 달리신 그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꾸로 달아달라 해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매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내려져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과 관련된 헬라오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새기며 나는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무슨 단어냐면요 시모나 퀴레나이온 조금 어렵죠? 시모나 퀴레나이온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들고요 가슴에 한번 모아보세요 나는 시모나 퀴레나이온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이 고백 여기서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도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간직하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원뜻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뭐냐면 시모나 퀴레나이온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시모나는 시몬이라는 뜻이고요 퀴레나이온은 구레네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고백했죠 나는 뭐뭐입니다 헬라우로 고백한 것 바꿔서 지격해보면 나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내가 구레네 시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왜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을 고백할까요? 왜 사람들이 구레네 출신 저 북아프리카 변방에 있는 저 도시 로마도 아니고 저 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도 아니고 저 구레네 출신 그것도 가장 흔한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들이 고백할까요? 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처음으로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음 동참한 그 영광을 차지한 사람이기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찾으면서 읽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에 처음으로 동참한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다 하면서요 이 뒤에는 이분의 생각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구레네 시몬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는 베드로의 차지가 아니었을까? 베드로가 자리를 비우자 다른 이로 주님은 대책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나 십자가에 못 박힌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얘기해야죠 아닙니다 주님 그럴 리 없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지켰다면 여종 앞에서 저 사원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그를 저주하오 나는 갈릴리 그 사람을 모르고 라고 세 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것이 없고 정말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처럼 그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십자가를 놓치고 넘어지는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로마 군인들한테 얘기했겠죠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골고다로 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이미 세 번 부인하고 다 굴 때 통곡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비되었던 영광은 다른 이에게 돌려질 뿐 하나님의 역사는 차질 없이 진행됐나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 혹시 여러분이 거절하면 주님 그건 못하겠어요 여기까지는 순종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돌아서면 그 일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 놀라운 영적 영광은 그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시모나 퀴레나이온 구레네 시몬이란 뜻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 이름 구레네 시몬 그처럼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시모나 퀴레나이온 시모나 퀴레나이온 할 때 찔린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다 찔렀을 거 아니에요 왜? 다 도망갔는데? 내가 구레네 시몬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쩌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이 뭐하고 다니셨는지도 몰랐던 이 구레네 시몬보다 못한 사람이다 자신을 자책하며 아니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초대교회의 고백이었는데요 그 영광을 차지한 사람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저는 억지로의 첫 번째 은혜는 이 영광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떨 때는 억지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오늘 쉬는 날인데 억지로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안 나와도 되는데 나 이해해줄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직분자니까 내가 뭐니까 그래도 한번 나가보자 억지로 마음이 내키진 않지만 사실 마음으로 원한 것도 아니고 지적으로 내가 뭔가 동의한 것도 아니고 의지적으로 뭘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의 은혜 하나 바라보면서 억지로 이 자리를 찾았을 때에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억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첫 번째 억지로의 은혜가 이거였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계속 같은 구절 읽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 첫 번째 그 은혜 그 적지로의 은혜와 축복을 얘기할 때에는 이 뒷부분이었죠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한 표현에 우리가 첫 번째 초점을 맞췄다면 이 두 번째 초점은 뭐냐면 괜히 나온 이름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초반부에 로마 군인들 많이 있었고 후반부에 지나가는 행인들 포함하여 유대인들이 많은 조롱과 손가락질과 많은 대사들도 있지만 그들의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된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해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중요한가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 이름을 굳이 넣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넣어도 돼요 그냥 구레네 출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넣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또 역사학자들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측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이 편지는 마가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린 기록해낸 마가의 편지이잖아요 수신자가 누구냐면 로마입니다 어마어마한 박해 때문에 죽어가는 로마의 그리스토인들 내가 이 믿음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를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긴급하게 써가지고 드려야 되는 그래서 긴급한 복음이라고 제가 마가복음 강의 첫날 말씀드렸는데요 그 복음이에요 긴급하게 쓰는 그 복음에 굳이 알렉산더, 루포 이런 사람들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왜? 그 두 사람은 로마의 성도들 그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태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6장 로마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렇게 무난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아니 오늘부로 익숙해지는 이름일 수도 있지요 바로 루포입니다 주 안에서 태카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아니 거의 대부분 이 루포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할 때 그 루포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에 전해지는 이 복음서에 루포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 로마서 16장 마지막 문안 인사에 루포라는 사람이 언급된 것이 보게 되면서 또 많은 역사의 기록들을 찾아보게 될 때 동일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얘기했죠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6월절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 멀리 북아프리카에서 지금 요즘 시대에는 SNS로 카톡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서로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묻는 일 있으면 바로 그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시대는 2000년 전이죠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때만 해도 하필이면 왜 내가 억울하다 억지로 내가 끌려가다니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닐까 십자가를 치고 걸어가는데 걸어가시며 그 회중들을 바라보고 쌍심질을 키며 욕하는 우리 묻 사형수들 보면 눈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침뱉고 퇴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회심한 것이 아닐까 이 순간 구레네 시몬은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시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방금 읽은 로마서 16장 13절 말미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의 어머니가 노예 루포의 어머니면 시몬의 아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진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요즘에 애플트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해주셔야 됩니다 애플티를 하면요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저도 저희 집 둘째 셋째 큰아이는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고 못하니까 둘째 셋째 맨날 아침마다 펴가지고 그걸 하는데요 억지로 해요 억지로 이거 안 하면 밥 안 줄 거야! 하니까 억지로 해요 이거 안 하면 잠 못 자! 하니까 억지로 해요 억지로 막 쓰는 거예요 때로는 입이 이만큼 나와요 다른 거 할게 지금 게임하고 싶은데 근데 뭐 다른 학교 숙제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애플트리 제일 먼저 애플트리 저희 집 안에서 그런 강조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즉시? 기쁘게? 아니요 억지로 억지로 하는데 저는 믿는 거예요 뭘요? 억지로 하는 그곳에 주님의 연애가 있다 우리 새벽기도 막 이제 막 생활화 돼가지고 잘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늘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힘들고 스웹에 나오는 게 좀 지치고 오늘은 좀 쉬고 싶고 요즘엔 또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영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나오려고 노력하는 이유 어쩌면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라도 그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옮기리라 라는 의지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인간이라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때 억지로라도 여호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섭리 가운데로 들어갈 때 거기에 크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지로면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겪고 있는 고난 물질적인 고난 관계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그런 어려운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걸 주님이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라고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억지로 안에 은혜가 있다면 억지로 안에 축복이 있다면 억지로 안에 섭리가 있다면 우리 기꺼이 시모나 퀴엘의 나이온 구레네 시몬을 외치면서 주님 제가 구레네 시몬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형통 잘되는 것 축복이라고 불리는 세상적인 많은 가치들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요 자녀들 형통하고 학교도 잘 가고 공부도 잘하고 또 기도 많이 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주님 제가 구레네 시몬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내 앞에 설 때 아 난 이거 너무 힘들어 무거워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 가장 귀한 영광스러운 그 일 나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따르겠습니다 그 동참으로 나아갈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이 영광스러운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누래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와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드리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억지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고 집자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 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없겠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겠니? 너 나의 마음 속에 구레네시몬이 될 수 없겠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예주님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주님 제가 구레네시몬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억지로를 넘어 기꺼이 마음으로 온 삶을 들여 그 십자가를 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겠다라는 고백 다짐 함께 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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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신에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걸어가는 모든 형통의 날들 가운데에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행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했습니다 아프다고 무겁다고 힘겹다고 수치스럽다고 예 주님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멀리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명의 등장인물 구레네 시몬 어쩌면 그 인생 정말로 드러나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 십자가에 동참하였을 때에 그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문 전체가 형통하였던 것처럼 우리 세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예배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말씀 가운데로 나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십자가 동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모나 퀴레나이온 구레네 시몬의 근처음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참여하며 삶을 들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토록 힘겹게 아프게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 십자가를 피해왔습니다 무겁다고 힘겹다고 아프다고 수치스럽다고 주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구레네 시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나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그리하여 구레네 시몬이 누렸던 은혜와 은총 축복과 형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